안녕하세요. 핵마와 맥이의 응수하는 방법 네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의 모로 둔 장면입니다. 가, 나, 다, 중, 흙의 올바른 응수는 어디일까요? 지금 이 모양에서 흙은 다로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빠지면 백은 이렇게 잡으러 옵니다. 이럴 때 사석작전으로 단수를 하나 치시고요.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치면 맞겠죠? 그리고 나서 단수까지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지금 장면에서는 다로 당연히 흙이 떠야 되겠죠? 이 모양에서는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떴다가는 백이 다하로 뜨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밀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많이 밀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뽑기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떤가요? 밀었죠? 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그면 끊기겠죠? 밀었으면 밀려주면 되겠습니다. 예, 행마입니다. 붙였어요. 붙이면 저처럼. 이쪽에 다하로 연결해 가면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밀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행마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돌을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3, 3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인데요. 3, 3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나하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돌은 달아날 수가 없죠? 없어서 안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패를 하는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내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은 나로 단수 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겠죠? 가로 끊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로 이을 수는 없잖아요. 가로 단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모양은 밑으로 빠지면 되겠죠? 빠지면 나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단수 하나를 쳐야 되겠죠? 단수 치고 나로 이을 때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호구, 호구와 이선입니다. 일단 호구로 먼저 이선을 뚫는 게 좋겠죠? 그런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나로 막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점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단수 쳐서 상대방을 잡게 만난 다음에 축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시면 돼요. 지금도 어떻게 떠야 됩니까? 지금도 이 곳을 잡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로 두는 것이 정답인데요. 이렇게 다로 뜨면 이곳을 끊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나가더라도 다시 나가면 안 되겠죠? 이때라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수, 나가면 단수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잡아버리면 대형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호구로 보왕하고 이 모양은 호구로 보왕하고 100도 이어주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뜨시면 돼요. 그리고 이도름 한 점을 장문으로 잡아 놓으시면 좋겠죠?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아가 정답입니다. 지금은 헤딩했습니다. 그럼 뒤로 후진해 주다고 했죠? 이렇게 뒤로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시면 돼요. 지금도 젖혔네요.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테로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단수를 일단 쳐야 됩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행마인데요. 이런 모양에서 행마는 한 칸 펄짝 띄워주시면 됩니다. 나아로 띄는 것이 행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양은요. 아주 중요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한 점을 제압해야 됩니다. 제압하고 이 돌이 두 점이 죽더라도 제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제압을 하고 단수 치면 잡을 때 이 돌이면 찢어지면 죽겠죠? 이렇게 되더라도 이 한 점을 제압해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모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행마해야 될까요? 이런 모양에서 후진해 쪽으로 행마를 한다라면요. 날일자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날일자까지 이렇게 행마입니다. 날일자 미끄러지기거든요. 이 선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미끄러지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 젖히고 싶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젖힐 수 있냐면요. 젖혔을 때 겁나는 건 안수치는 건데요. 그때 되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곤란하죠. 배기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면 한 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득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답은 나로 뜨는 것이 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띄었네. 보통 이렇게 행마하고 끝나면 되는데요. 굳이 뜨고 싶다. 그러면 나로 이렇게 젖히시면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나로 이어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연결해 와야 되죠. 이 한 점을 살려와야 되니까 나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구죠. 호구는 가로. 당연히 이렇게 행마하는 겁니다. 이렇게 뜨면 100도 뻗어주는 정도겠죠.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행마와 매길 응수하는 방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